크 Dunk single 어 랩해봐 형 랩 좋아하세요? 어 맵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해봐 그 제가 잠깐 프리스타일 랩을 좀 보여 드릴 수 있는데 단어 한 세 개만 던져주세요 좀 단어 세 개? 후반주로 네 구XX 먼지 어... 구... 음... 가래 오케이 오케이 요! 요! 내가 웹할 땐 뿔에 잡고 구라치는 새끼들을 전부 다 썰어버리지 거리적거리는 새끼 먼지 취급 당해다가 절로 살아버리지 요! 난 또 한 달에 하는 걸 주명하고도 위로가 너들처럼 못 사니까 나는 so fuck it 요! 내가 랩할 때 가래가 껴도 이해 좀 해줬으면 해요 왜나마 랩을 존하게도 잘하기 때문에 fuck you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XX같은 랩이네 먹을 거 주세요 아 먹을 거 달라고 랩한 거야? 아 여기가 무슨 시XXX 뭐 무료 급식소인 줄 아나? 무슨 무슨 갑자기 랩을 하고 시XX마블 달래? 하하하 내가 뭐 영양사야? 이 시간에 노력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정도 갖다가 밥 주는 거 좀 뭐하고 그러면 진지하게 하나 해봐 멋있는 걸로 프리스타일 나 이딴 거 난 모르겠어 난 래퍼가 아니여가지고 아우 시청자들 뭐라는데 전화해서 지금 못 보는데 아우 말투가 무슨 시XX이 연변이냐 보통의 말투로 하면서 그 그냥 랩 있잖아 우리 가요 네 그거 하나 불러줘 그러면 형이 뭐라도 하나 보내줄게 혹시 노 땡큐 아세요? 에픽하이에? 아 몰라 혹시 인디고 아세요? 인디고 모르면 좀 아닌데 인디고 몰라 그러면 제가 노 땡큐에 아니 싫다고 내가 모르잖아 내가 좀 아는 거 좀 해줘 아니 제가 살짝 제가 중1이라서 형이랑 세대 차이가 좀 나가지고 그런데 니 몇 살이야? 저요? 14살이요 아니 형 어 제가 그래서 킬링벌스 하나만 해볼게 어 해봐 그러면 예 난 퍼스트 클랙 양아 치이던 클랙 연애인 내 할리우드 사이 연애인 내 오 마이 스펠트 버닌 사먹기에 속되는 이별에 슈투머신 나 꺼내 이 그 딴 거 말고 있잖아 에픽하이의 우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잘 몰라요 하.. 씨 맛있는 거 주세요 아니 그 맛있는 걸 얻기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니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를 모르겠어 인디고 그거 해봐 그러면 인디고 그 노래 아니야? 여름아 부탁해 이거 아닌가? 형 어? 할게요 어 야 뭐 맘에 안 들어? 아니 많이 드는데 원래 랩하는 애들이 말투가 되게 반항적이더라고 네 컨셉이야? 새끼들이 불만이 많아 래퍼하는 새끼들 보면은 저 불만 없었는데 한번도 말투가 굉장히 불만이 가득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좀 밝게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그래 예 할게요 예 랩 스튜디오 크기가 저스티스게임 스튜디오 영원파남네 저스티스도 ㅈㄹ하는 소리만 스윙 스윙이 말한 걸처럼 디스잇 사퍼 딜 저러야 할 수 있는 타퍼 딜 오디션 안 보고 오디션으로만 가질 수 있는 걸 갖고 위누디 삶이 못없다 ㅈㄹ만 구감말해 내가 시작 이건 시작이 가질 거야 국익정치 파 야 그만해 야 니 랩은 말이야 거짓말 마세요 좀 헐거워 그냥 존나 막 읍졸이고 있는 거 같애 랩이 말이야 인마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니가 뭐라 짓거리는지 상대방이 알아쳐먹어야 되는데 그냥 니 막 옹알이 하고 있는 거 같애 인마 제가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아둘게 해보겠습니다 해봐 아무도 못가도 난 믿어 안을 기슨 전자남이야 시ㅂ 야 뭐 전자남이야? 이게 랩이야? 아니 못 알아들어진다 이거 못 알아보는게 아니고 지금 시ㅂ 말 랩을 알았더니 지금 니가 뭐 전자남도 아니고 이게 뭐여 이런거 말고 보편적인 그냥 뭐 사니 노래 그런거 있잖아 저기 형 왜 왜 옛날 노래 시키세요 저 옛날 내가 옛날 사람이니까 시ㅂ 옛날 노래를 시키는 거지 내가 너랑 내가 너랑 내가 너랑 동급이야? 네 뭔 동급이야 이 ㅅㅂ 니랑 스물두살 차이가 나는데 형 아저씨에요? 아저씨는 아니고 비와이 그거 해봐 비와이 씨 그게 뭐야 데이데이 해봐 데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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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형 하아 형 뭐 하고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코딱지도 못 먹는다 형 왜? 근데 열심히 했잖아요 저 아니야 이건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없어 그건 니 혼자 열심히 한거지 잘해야지 많은 이들이 다 인정해야지 너 혼자 지금 열심히 한거야 그러면은 제가 한 소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아세요? 걔는 나 알아? 네? 아니 몰라 그런거 아 누가 너를 이렇게 ㅅㅇ처럼 만들어 놓은거야 도대체 그 장본인이 누구야? 저는 혹시 그 현두목 아세요? 그 형을 보고 랩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지금 제 목적은 배가 고파요 그것도 ㅈㄴ 컨셉인거 같애 이 ㅅㅇ뭐 랩하는 새끼들은 다 배가 고프데 몸에 회충 있는거야? 아니 이 새끼들은 뭐 다 배가 고프고 욕식거리밖에 안하고 야 랩한 랩한 새끼들은 다 몸에 회충 있는거 같애 병가 이 ㅅㅇ 형 왜? 제가 랩 한 소절 멋있게 아니야 듣고 싶지가 않아 니네가 랩하는거 기본부터가 나는 ㅈㄴ 이상해 다 뭐 다 따라하는거 같애 그런것도 가난해야되고 배고파야되고 춥고 ㅅㅂ 갈대도 없고 ㅅㅂ 절거워야되고 이거 다 컨셉인거 같애 니네들 그래? 배는 잘 안고픈데 그래 막고 끝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뭘 자랑하고 싶은데? 두목이형 앞에서 랩했다 이거 뭐 유튜브에 올려달라는거야? 그건 아닌데 그럼 유튜브에 올려볼까 우리? 저는 상관없는데 어 배고파요 새끼 배고프다는거 그냥 버릇이구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제일 잘하는걸로 하나 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랩하기 전에 뭐 ㅅㄲ걸놈 저기 뭐 목에 호스 꽂고 싶냐 자꾸 컥컥거리냐 아이가 버릇이지 그것도 너 해봐 이게 중간에 삑사리가 나을수가 있어서 목에 있는 가래를 빼는거에요 음 해봐 요 아침에 덜는 해 개색 내 마음대로 색칠해 어떤 색을 칠할지 고민 중 내 친구가 던졌대 오케이 맨 니가 고른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올 때론 검은색의 방에 군들이 막혀 돈이 깨든 부수료대로 쌍란에 로봇 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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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식새끼들 랩이냐 이게 네 그러면은 진실성 담아서 제얘기로 한번 프리스탈 랩으로 아야 해봐 해봐 프리스탈 랩인가 안할게요 아헤헤헤헤 요 요 요 제기 요 오늘 두목이형 방송 봤는데 솔직히 두목이형 텐션 낮아줘서 재미없었어 그래서 내가 텐션 높이려고 랩했더니 나보고 개 다 떨어 그래 나는 가사를 또 절어 하지만 내 venow 드뢰 오늘도 절어 하지만 두목이형 방송은 오늘 첮나 젤 更 대답니다 . 울지마은 마 bur. 우는거 안녕 그러니까 울지 말고 잘 들어 네 요즘에 이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런 랩을 εί foreigners 형은 그냥 이런게 다음에 올 때는 형이 좋아할 것 같은 그 드렁크 타인건가 뭐시기 그 랩 연습할게요 그 너 말투가 원래 그랬어? 아니면 그 랩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어? 하하하하하하하 어? 뼈 때리시네 형? 아니 그니까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너의 원래 말투 이러지 않았을거 아냐 그치? 아니 그럼 뭐 제 입냄새 때문에 마이크가 감염됐다 뭐 이런 말이에요? 말할때마다 이렇게 어깨 막 꼬부정하게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리듬타지 그루브 타려고 하고 그냥 니 목소리에서 니 꼬부정함이 막 느껴져 아우 형 아우 아 배고파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아우 그럼 제가 프리스탈 랩 한번 찌꾸려 볼까요? 아우 근데 형 저 배고픈데요? 아우 형 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이정도 갖고는 안돼 노력사항 같은거 없어요? 살려면 드릴게 진짜 먹을거 안줄거에요? 줄게 응? 나중에 훌륭한 래퍼 돼 막 축하추스 막 그런거 여물어 허세만 가득해가지고 배고픈것도 허세야 이거 이씨 야 먹을거 보내줬어 맛있게 먹어 내가 그래도 좀 착해요 보내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형이 작은 성이야 그 랩터 열심히 해가지고 그 훌륭한 비X이 됐으면 좋겠어 알았지? 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